사랑이 들어오면 자는 척 하려고요. 아, 아니 한결씨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동생이요. 동생 이름이 사랑이에요. MD님이 먼저 해봐요. 저도요. 사랑해요. 언니야, 나 불렀어? 언니야, 사랑이 불렀냐구. MD님이 먼저 해봐요. 저도요. 사랑해요. 야,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? 그렇게 귀여운 척 안 했거든? 그럼 이렇게 했나? MD님이 먼저 해봐요. 까나니도요. 사랑해요. 야, 강사랑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? 진짜 그만해라, 나 아닌데. 땅하니도. 땅하니도. 미안해, 진짜. 땅하니도. 땅하니도. 사랑해. 어, 사랑해, 사랑해. 어? MD님. 안녕하세요. 황지훈 MD와 미팅 있어서 왔습니까? 네.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. 가보세요. 도로가. 도로가. 배고파. 네. 감사합니다. 네.